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매달 핫한 신상품을 신랄하게 리뷰해보는 시간 11월 달의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항상 살까 말까를 유익하게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올해 끝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은요 독창적인 디자인과 새로운 시도의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었는데요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용감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11월 달에 살까 말까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살까 말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삐아의 라스트 립무스 3입니다 가격은 만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으르렁 황 등등 굉장히 독특한 이름으로 페이스북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5가지 제품 굉장히 레트로 무드가 강한 노란끼가 많이 도는 색감인데요 벨벳같이 부드럽게 발리지만 각질 부각이 살짝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를 때 뭉침이 조금 있긴 하지만 부드럽게 블렌딩 해주면 발색은 고르게 잘 되는 편입니다 11번 12번 발색 쭉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노란끼가 굉장히 강하고요 회색기가 있는 쿨톤 피부시라면 소화하기 상당히 어려운 색깔들입니다 된장에서 영감을 받은 건가 할 정도로 브라운이 강한 계열의 색도 있고요 쌈장인가 생각이 드는 색도 있습니다 이 단연 돋보이는 색인데요 적당히 붉은기가 있으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를 갖고 있어서 데일리로도 차분한 고급룩에도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번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적당히 화사하면서 그렇게 쨍하지는 않고 좀 차분하지만 고급스러운 벨벳 립 틴트 라인보다는 착색이 훨씬 덜 되는 편이에요 여러 번 눌러서 고정을 시키려고 해도 계속 묻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후에나 뭐 중간중간 자주 발라 주셔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5번 갸을 발랐는데요 가을 겨울에 되게 잘 어울리는 색이다 하고 주변 분들도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삐아의 라스트 립무스 3 글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었고 또 인터넷에서도 많이 돌아다니는 제품이에요 바로 에스쁘아의 테이핑 컨실러 파운데이션 스킨글로우 워터입니다 파운데이션은 29,000원 스킨글로우 워터는 2만원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커버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스킨글로우 워터를 출시하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제품이 아닌가 라는 기대를 낳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테이핑 컨실러 파운데이션은 스킨글로우 워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브랜드에서 권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파운데이션 자체가 굉장히 꾸덕하고 매트한 제형입니다 제가 얼굴에 직접 한번 발라봤는데요 마른 퍼프로 바르면 너무 잘 뭉치기 때문에 물에 충분히 적신 퍼프로 바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건조해요 저는 복합성 피부인데도 모공 사이에 두껍게 끼면서 화장이 바로 들뜨더라고요 제가 스킨글로우 워터를 섞어서 다른 쪽에 한번 발라봤는데요 파운데이션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는 훨씬 매끈하고 잘 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껍게 발리기 때문에 수분이 느껴지기보다는 유분이 느껴지고 바르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면 촉촉하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얼굴 피부를 움직일 때마다 모공 사이에 하얗게 낀 파운데이션이 도드라져 보여서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6시간 후에 지속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면 역시 너무 건조합니다 다행히 갈라짐은 없지만 피부가 건조해서 모공에서 피지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코 쪽 피지가 모공 위로 막 튀어나오는 곳이 보여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에스쁘아의 테이핑 컨실러 파운데이션은 얼굴에 바르자마자 착 붙어버리듯이 밀착력이 좋고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사실 매트한 파운데이션은 오랫동안 유분을 잘 잡아주는 그런 보송보송함이 중요한데 근데 이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해지는데 유분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지성피부이신 분들에게도 크게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 파운데이션을 썼을 때 피부가 편안하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가면을 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두껍게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제품은 따로 있을 때나 합쳤을 때나 뭔가 존재감이 없는 듯한 이 안타까운 느낌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쉽지만 두 제품 모두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두 브랜드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쿠션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정샘물의 쿠션실러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SD로더 퓨처리스트 아쿠아 브릴리언스 커스텀 라디언스 쿠션입니다 와 이름이 정말 기네요 먼저 쿠션 디자인을 보시면 촉촉한 제형의 쿠션과 아래쪽에 커버력이 있는 윤광 컨실러가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를 때는 물광 느낌이지만 곧 자연스러운 세미매트한 마무리를 가지고 가는데요 생각보다 쿠션의 커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시에 조금 두껍게 발리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실러를 먼저 사용한 뒤에 쿠션을 바르는 것이 오히려 밀착력도 좋고 더 잘 발렸습니다 제가 다른 한쪽에는 에스티로더 쿠션을 발라봤습니다 저는 쿨포슬린을 구매하였고요 쿠션 커버력은 정샘물 제품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그런데 정샘물 쿠션보다는 제형이 매트하고 굉장히 얇게 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라이머 밤은 밀착력과 커버력을 올려주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발라주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정샘물 쿠션이 촉촉해서 광이 나는 느낌이라면 에스티로더 쿠션은 제형 자체에서 광을 만들어내는 느낌이에요 동시에 광이 나지만 그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제품 모두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6시간 후의 지속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샘물 쿠션 실러는 6시간 뒤에도 상당히 촉촉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크닝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특히 제가 사용한 핑크라이트가 19에서 21호 화사한 피부 표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17호에서 19호 사이에 페어핑크를 구매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시간 후 에스티로더 쿠션의 지속력 역시 나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모공 요철이 조금 더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정샘물 쿠션보다 제형이 살짝 더 건조하기 때문에 들뜨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루 하이라이터 바른 곳이 모공에 살짝 끼는 그런 거 여러분 아실까요? 약간 그런 느낌하고 비슷했습니다 두 제품 다 잘 만든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티로더 쿠션 같은 경우에도 잘 만든 편이지만 이 85,000원이라는 가격이 네 만만치 않은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써보면 건조합니다 그래서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을 생각하고 구매를 하시면 많이 놀라실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제품 마무리를 해보았고요 정샘물의 쿠션은 사색 에스티로더의 쿠션은 글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살까 말까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 같네요 바로 러쉬의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 살펴보시면 러쉬의 철학답게 패키징이 없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플라스틱 프리이고요 동물성 성분을 첨가하지 않고 동물 실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품 설명을 보니까 코코넛 오일이 40%가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크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이걸 지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지인이 하는 말이 왠지 바르자마자 오일이 막 흐를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서 아 정말 러쉬가 뷰티 마케팅에 익숙하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 보는 내내 조금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라봤는데요 먼저 브러쉬로 펴 발라봤을 때 밀착력이 좋아지긴 하지만 커버력이 낮고 피부 요철이 다 드러나도록 발리기 때문에 다소 울퉁불퉁합니다 성분을 최소화해서 자극을 줄이려고 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만큼 제형이 투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물에 적신 블렌더로 스틱 파운데이션을 묻혀서 얼굴에 발라보았는데요 오 근데 생각보다 건조하지 않고 세미매트하게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적셔서 발라도 제형이 뜨거나 갈라지지 않고 부드럽게 밀착이 되는데요 너무 부드럽고 밀착력이 좋아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6시간 후에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지속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유지가 너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형이 건조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오일리하지가 않아요 유분이 많이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복합성 피부여서 그런지 바른 직후에는 살짝 보송보송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예쁘게 좀 자연스러운 윤광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정도 가격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파운데이션이 주위 성분이 빵개고 동물 실험도 안 하는 제품이라니 패키징이 이 종이상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조금 불편한 그것이 단점이고요 하지만 이 정도 단점은 정말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저는 평상시에 집에서 화장한다 하면 이 제품에 손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성분 면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는 이런 제품들 그냥 찍어내듯이 만드는 요즘 파운데이션 업계에서 이런 시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러쉬 슬랩스틱 파운데이션은요 사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11월에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유익하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안녕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인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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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